자 이제 다음번에 갈까? 이제 팬분이 올라오시는 건가요? 네 많아요 고요숙의 외침입니다 고요숙의 외침 이제 히트엘이라서 마지막 게임으로 승부가 결정되는데 네네 맞아요 아 진짜? 벌써요? 초등한 애가 크게 말할 수 밖에 있어요? 어떤걸로 고요숙의 외침이네요 저 되게 잘 외치는데 저 고요숙장에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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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이 잘 어울릴 수 있어 맞아 어? 입이 크다고 소리가 큰 건 아닌데 그건 인정 나 이제 팬분이 부터 팀밍이셔야 팬 한 번에 뽑아주십니까? 팬 한 번에 뽑아주십니까? 팬 한 번에 뽑아주십니까? 팬 한 번에 뽑아주십니까? 응? 팬 한 번에 뽑아주십니까? 응? 팬 한 번에 뽑아주십니까? 팬 한 번에 뽑아놓 cakes 울지 마요 울지마요 울지마요 울 얘기 근데 립싱 사는 사람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너무 애매하고 기분 서로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 우리가 생각한 건 그건데 노래를 틀면 일어나서 왜 우리는 맨날 여름댁을 앞에서 춤추잖아요 나 가능하다고 봐봐 있어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봐봐 다 패배사들이 있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번호를 해야 번호 수정을 하는걸로 나 번호 수정을 해요 그게 더 공평하니까 우리 번호는 갑자기 틀린다 난이 2,3,4 우리 3,4 팀? 234 234 우리 2,3,4 팀으로 할거야 우리 2,3,4 팀으로 할거야 우리 2,3,4 우리 2,3,4 유재빈 7 7 저기 번호가 안나오죠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파이팅 제일 끝번호가 뭐에요? 522번 네 520원? 520원 근데 520원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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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보여 진짜 근데 끝번호 했을때 그 끝번호 했을때 혹시 소극적이시면 어떻게 했는데 방금 너무 크게 소리 들었어요 너무 있을 us 하하하하 520원으로 할거야? 네 내가 520원 왜냐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배려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되게 종족도로 오시네 어디로 올라오냐구요? 여기로 올라오지 어 여기에서 제자리 도끼리 아니 여기 계단이 아닌데 어 계단 아닌데 이걸로 보기라고 네 그러면 우리 구호 한 번 해보세요 사기찬작이 남자가 해주세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화분 다 같이 시작 털이요? 아 이 노래는 어떡해요 유! 어! 제! 어! 더 끝에! 유! 어! 제! 어! 유! 유! 그쪽 팀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네 네 네 그럴게요 네 이름이 뭐예요? 이수진입니다 연예인 딸입니다 목동에 살아요 가까운 곳에서 하시네요 원래 잘할 수 있으세요? 알았어요 평소 이렇게 소리를 잘 들으시나요? 신화재 목동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화재 마른다 한 번 불러보시겠어요? 하하 하하 오늘 손님과 보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 팀 한 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한 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 인터뷰인데 네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장진우 아 진우 매니저 오빠 중에 진우 있잖아 진우야 진우야 하하 하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18 18 18 18 언제부터 좋아했어요?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처음부터는 저희 데뷔맨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죠? 2011년 18 18 오 제일 좋아하는 거 누구예요? 저 성공해요 얼굴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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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보다 너무 잘 보다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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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치면 안 돼요 아 이게 늙이 커요? 평소에 한 입에 먹어요 두 입에 먹어요 아 오케이 한 입에 먹는다만 한 입에 먹는데 한 입에 먹는데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내고 맞추는 거 네 맞을 수는 정해도 돼요 아 그 수는 정해도 돼요 냈던 거 맞혀도 되고 그럼 맞추는 게 더 나은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해둘겠다고 네네네네 그러면은 아 오죽팀 먼저 할게요 아 네네네 괜찮아요 네 아 응 일찍 하하 헐 一 좀 들리실 수 있어서 우리 수연태 나왔어요 우리 수연태 나왔어요 그거예요 구간대 구간대 아이 네 내 소리 들어도 돼요 역시 알겠죠? 이제 이해했죠? 오케이 빨리 가! 빨리 가! 언니 그 헤드님 앙커페이중이 뭐하는 짓이에요? 크롱언니! 에어팡 언니 크롱언니! 크롱언니! 뭐 넣고 했는지 알겠다 힙합이야 힙합! 불타오르네 서아 MC T 안 들려요! 잘 들려요 잘 들려요? 잘 들려요? 잘 들릴네요 잘 들리면 안 되렸네 잘 들려요? 아 진짜 안 들려 viewer 자 자 할게요 노래 들어보세요 준비 시작 어 저도 손뼉하는데 손뼉하는데 탁진 탁조침박증 장난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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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후 호두깎기 장난감 장병 호두깎기 자 다 반 후 후 후 후 후 후 난이도 조절 실패네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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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탕 탕 잔 잔망 오킥 탁 탑 이임 일 뱅 뱅 끝났습니다 너무 어려웠어, 문제가. 하나 줬어요, 하나. 이렇게 하면 다 척척축성 중이지. 하나, 둘, 셋, 하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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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우리야. 최근에 친구들, 근데 누가 많았다는 책임들 있잖아요. 누가 많았다는 책임들은 솔직히 우리 팀은 야유는 안 했다. 얼마나 팬 플레이어? 음악 한 번 틀어볼게요. 신나, 너무 신나. 너무 흥애겨워. 근데 진짜 안 들리는 거야. 준비. 준비. 시작. 시작. 왕북. 우왕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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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골프 fak Gabi 로프 캉강 양강 감강 남자 façon 갓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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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심을 해봐요. 끝! 끝! 끝이에요. 왜 웃어요? 왜 웃었네? 이거 진짜 공격을 할 수 있어요. 아 이거 밸런스가 아무것도 해. 그 나누는 순간 실패해주고. 아니면 쉬운 걸로 한 번도 해요? 노래 한 번 켜봐주세요. 노래 틀려봐요. 노래 틀려봐요. 켜봐주세요. 안 들려 뭐야? 와 이게 어떻게 들리지? 틀렸어요? 안 나와? 좋아요. 나이 생각나요? 나이 생각나요? 나이 생각나요? 집이 더 끼얘. 후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잘 살다. 맞아요? 잘 살자. 윤봄이 바보. 나 안 된다. 아 진짜. 나 안 돼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. 네 그럼 최종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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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이 팀은. 누구 팀? 아싸 개콜 팀. 아싸 개콜 팀이에요. 아싸 개콜 팀.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? 자 여기 이제 같이 함께해 준 팬분들께 인사. 대단히 함께해 준 팬분들께 진실을 하는 것 같아요. 아싸. 아싸. 감사합니다.